아, 머리 감는다. 머리를 어떻게 해요? 저렇게 감는구나. 아, 그냥 샤워할 때만 있어요. 그러면 그 샤워를 안 하면, 젖은 거 안 하면 너무 아프고 안성해가고 못해요. 아, 지금 마른 머리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많이 신경 써야 하는구나. 사실 이런 티 한국에서 아마 자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라인에서 사 왔어요. 저 옷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만 매일 입어요. 머리가 원래 파마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파마 아니에요. 한국인 왜? 제 말 안 믿어요? 사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옛날 모습. 이 친구, 고른 학생 친구도 머리 너무 커서. 죄송한데 저 동네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저 동네 트렌드가 저번인가 봐요. 그렇잖아요. 오, 와우. 곱슬머리 있어서 많이 다른 사람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른 그리고 아마 연필 수밀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그 나쁜 점 아마 숲 통에 가면 아무 가지. 이렇게 잡히고. 위험해요. 위험해요. 나름 구축이 있네. 이끄네. 와우, 그렇구나. 헬스, 헬스업? 견기의 양말? 이거 먹지 마세요. 우리 제작진 저 부끄럽게도 그게 뭡니까? 양말. 구멍 나면. 어떻게 하지요? 오, 찾았어요. 벌메치기 방법으로 했는데. 벌메치기. 그래요? 저걸 정말 저렇게 한다고? 응, 다른 나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어머니 조금 가르쳤지만 까먹었어요. 지금 우리 제작진 양말 좀 꿰매주려고 저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응. 너무 다정하다. 다정하다. 지금 저거를. 뽕. 찾아요. 물건 버리지 않고 아끼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제가 많이 혼자 살았어요. 아라스카 혼자 살고. 한국에서도 혼자 살았어서. 어머니 이거 선물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반지 꼬리를. 유용하게 써먹네. 그런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데.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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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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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무슨 색깔로 했어요? 한 년 전에 빨간색으로. 왜? 흰색이에요. 제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이거 영원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보통 저런 거에 감동받지 않나요? 여자들이. 그렇죠. 너무 다정다감하잖아요. 썸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너무 예뻐요. 앞으로 10년 더 신을게요. 10년을 더 신겠다고?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역시 자취생의 선반 같네요. 라면 먼저. 오늘 그냥 라면이랑 김 먹을 거예요. 김. 바삭바삭 느낌. 그리고 과자처럼 소금 있어서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김을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해요. 상추까지 먹는다고요? 상추까지 먹는다고요? 마지막으로 치즈. inherently 같이 먹는다고요. 꼭 안전하게 먹는다. 많이 다양한 옷을 넣으면 조금 더 많이...